저는 제이홉 형의 발만듀습니다. 겁들여. 모자 빼면 사실 인간이에요. 아 진짜? 저는 제이홉 형의 발만듀습니다. 안 맞으면 좋아. 싫어. 로봇과연이 미쳤어요. 아 카메라를 등지하는 이.. 다시 할게요. 엎드려 재밌었어. 저는 제이홉 형의 발만듀습니다. 엎드려 재밌었어 엎드려. 엎드려. 싫어. 진짜 재미없다. 이거 보겠어요? 누가? 영상의 말이야. 이 영상은 말이야. 그게 아름답고 즐거운 걸 보려고 들어봐. 이 팬분들은 우리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밤 영상을 본단 말이야. 근데 이 영상에서 이렇게 형한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? 팬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네. 하아! 하아! 제가 만든 거 찍고 제가 설명하는 걸 안 찍어요? 이거 PD님이 잘못되셨네. 우리 지민이가 요즘 고민이 있대요. 무슨 고민이 있어? 우리 형은 어떻게 하면 뺨을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내 뺨? 내 뺨을 때린다고 어떻게 하냐? 지민이가 저한테 반말을 하고 싶어요. 한번 해볼까요? 죽여버려야 돼. 형. 1번 바꾸기 타임. 형 동생 바꾸기 타임. 형 동생 바꾸기 타임? 형 동생 바꾸기 타임? 네. 1번 1번. 오케이 안 돼? 네? 이런 거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렇게 형 동생을 한 번씩 바꿔주면 그래 바꿔봐. 바꿔볼까요? 형 동생 바꾸자 한다. 바꿔봐. 1번 1번. 너 이제 수고하셨다. 좋은 집 둘이 다야. 동생이. 동생 2명이네? 아 우리 호비. 형. 요즘 왜 이렇게. 형. 기조카. 뭐였어 어렸을 때. 건망지게. 되게 잘한다. 왜 가야 돼. 건망지게 하나인데 되게 잘한다. 뭐야 나도 선생님이야? 네? 형 동생. 여기 제일 막내 동생. 지민아 이리 와봐. 안녕. 형 옷만 찢으면 다해요? 뭐야? 옷만 찢으면 다지. 밥만 해 지금? 옷만 찢으면 다냐고. 나도 찢을 수 있다고 나는. 형. 한 대만 때려봐야 돼요? 건망지게. 너희들 그러다 한 대 만든다. 때려오세요. 형. 야. 우와. 야 1분 끝나고 왔는데요? 다 지났어 지금. 1분 끝났네요. 아 1분이었어? 네. 너무 재밌어. 와. 2», 그리스도 부동 myślę. 넌 왜..?